이 촛불집회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데는 말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부의 자세의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물대포에 고막이 터지고 방패에 찍혀서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도 연일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정부의 엇나가는 대응, 무엇이 문제인지 이준각 PD가 짚어봤습니다. 6월의 첫날, 성남 민심은 새벽까지 스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청와대로 향한 사람들. 이들을 기다리는 건 거친 물새리였습니다. 엄청난 수압에 물폭탄을 맞고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경 버스 지붕에 올라선 남자에게 물줄기가 정조진됩니다. 물줄기가 세질수록 우호의 수위도 올라갑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발표한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는지 깊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집권 여당도 이번 수입 고시안이 국민 불만을 해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방행해도 된다. 반미주의자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불만이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 봐서는 이러면 위험한 쇠고기는 국내에 못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은 믿음이 가도록. 이번에 발표한 고시안을 살펴봤습니다.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SRMV도 거의 그대로 수입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명기한 부칙 6항과 본조항 5항은 내용마저 상충돼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해동 검사하고 조직 검사를 실시해서 특정 이연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직 검사를 통해 광우병 이연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에 반송 조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있는 검사 방법을 확실한 검역 대책인장 발표를 한 것입니다. 고시 발표 당일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가리과 아웅식의 정부 대책 발표에 시민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모시 철회 모시 철회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촛불 지표를 하고 평화적으로 해도 정부에서 전혀 귀로 기울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리로 나선 것 같아요. 국민들, 시민들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더 화나게 하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나오고 거리로 나와서 나중에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와 대처하는 양상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여러 무망 성격이 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위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시 발표 후 첫 주말 최대 인파가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은 미친 생일지 먹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 국민들을 많이 속이고 있어요. 이러면 정부가 존속을 해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어머니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내 아이에게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토해냅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실망은 분노가 됐습니다. 이미 민심은 쇠고기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성남 민심을 담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수도 민영화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서민 경제로 다 경제 잘 살린다고 해서 뽑았는데 지금 막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다 무시되는 게 없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권력자가 강의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켜진 촛불은 커다란 무리를 형성합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는 사람들. 도로를 점거한 시위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급기야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경찰과의 질의한 대치가 시작되고 밤은 깊어오지만 자리를 뜨는 시민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금 한 번쯤 나와서 여러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귀 맞고 눈 맞고 와서 얘기를 좀 들어서 뭘 원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2천이다, 5천이다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작게 모여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게 기본 고통용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으니까 모두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밤늦게까지 해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민들을 향해 물세례가 쏟아집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서 시민들은 온몸으로 물을 막아냅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청와대 앞길. 국민과 정부가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호소의 촛불은 분노의 촛불이 됐습니다. 새벽 4시 청남 민심은 죽어들 줄 모릅니다. 결국 경찰들이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불법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세례로 몸이 흠뻑 젖은 한 남자가 경찰들의 손에 잡혀 몸부림을 칩니다. 넘어져 뒹구는 시민. 비폭력 시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방패를 땅에 쳐 위협하는 정경들. 한밤중 시위대와 정경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새벽역. 시위대는 여전히 청와대 앞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다시 강력한 수압에 물세례가 시위대에게 쏟아지지만 시민들은 밤새 맞은 물대포에는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물대포에 이어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밀려 넘어진 청년이 바닥을 뒹굴고 그대로 청년을 연행합니다. 살수차가 더 강한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그대로 버티려는 시민들이 수압을 못 이겨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한 남자가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다른 이들이 달려와 이 시민을 끌어내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와중에 부상자도 부지기수. 물대포를 맞고 넘어진 남자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날 시위에서 225명의 시민들이 연행되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폭력 부호가 무색했던 현장. 감암의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한층 격안된 모습입니다. 어제 정말 경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권력 남아가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경찰한테 사람들한테 물대포 쏘라고 세금 대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바로 청와대로 들어갈 겁니다. 이명박은 광우병보다도 소보다도 국민들을 더 무식하게 지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 공부 규탄합니다. 광장 한켠에서 벌어진 춘판에서도 여지없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시켜놨더니만 밤이 되자 청와대 앞길에선 또다시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차량을 밀어내고 길을 틀려는 사람들을 향해 소화기가 뿌려지고 정경들의 강제 진압이 시작됩니다. 거친 몸싸움과 버티기 또다시 거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성남 민심을 반영하듯 시위대의 구호가 격해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대통령이 직접 국민하고 대결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회이든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토론하면서 어떤 그런 공동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의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섬기게 했다던 그는 이제 밤새워 소통을 부르지는 국민들에게 물대포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는 이것이 재협상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한미 양국의 축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자율적으로 억제하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 현재 WTO 농업협정은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수출 자율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수입업자가 자기는 고시대로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위반되는 탈법적이고 편법적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에 따르면 이러한 자발적 규제는 금지된 것으로 국회 비준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또 다른 땜질식 처방입니다. 반드시 추가 협상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재협상을 통해가지고 수입 위생 조건에 잘못된 내용들을 다 바꿔야지만 제대로 된 안전한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추가 협상에 대한 얘기, 재협상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애걸 복고라듯이 30개월 이상을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을 기다린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미국의 눈치만 보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는 바로 지난 수십 년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쟁취한 우리 사회 소통의 민주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정부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비판 언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표출되는 인터넷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해답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저희 PD수처 홈페이지에 보면 시청자 제보란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사안으로 100건이 넘는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 실제로는 도박이라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으니 취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승준 PD, 이 온라인 게임 업체가 어디죠? 국내에는 한게임, 피망, 넷마블, 엠게임 등 4개의 주요 게임 포털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들 업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고스톱과 포커리와 같은 일부 게임이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들 업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포털업체. 한게임에 대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별에 대해서 접속할 수가 있고요. 집에 가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회사에 가서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 하나 때문에 한 인생 하나가 안 돼. 두 시간에만 가진 것이죠. 큰 물에서 놀아라. 한게임 포커. 포커 플러스 회원님, 더 짜릿한 시간 되세요. 경기도 부천시. 이른 아침부터 이사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더 넓은 집으로 떠나는 즐거운 이사가 아니다. 30대 주부 김 씨의 남편은 게임을 하며 빚을 졌다. 가출을 한 뒤 끝내 살던 집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말한다. 아이를 낳고 5년을 살았던 집이다. 이사 첫날까지 대출 회사에서 보낸 독촉장이 날아왔다. 김 씨의 남편은 게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10여 차례 은행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빌렸었다. 악착같이 맞벌이를 하며 마련한 내 집. 그러나 내일이면 남의 손에 들어가고 만다. 남편은 누구보다 자상했고 아이들을 유난히 예뻐했다. 그러나 게임에 빠지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빌렸을 정도였다. 그 말이지. 그 말이 무서워요. 나 하룻밤에 천번원도 따봤어. 그 맛을 아니까. 끊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맛을 아니까. 한 달에 150보는 건 우수일 거 아니에요. 희시하고. 남편이 했다는 그 게임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포커 게임이었다. 그는 게임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는 척 월급을 갖다 주었다. 이 사람이 이런 평범한 아까 보셨듯이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카지노를 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거긴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기 어색하고 숙소롭고 알지 못하면 갈 수 없고 이런 건데. 24시간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고 자기만 그냥 여기 앉아서 접속만 해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온라인상의 하우스인 것 같아요. 남편은 가출하고 이제 그녀는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된다. 그녀와 아이들에게 더없이 따뜻했던 가정을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헛된 욕심과 게임이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이 짙으면서. 또 이걸로 인해서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시간도 뺏기고 건강도 안 마시고. 미드도 사라지고 정말 미래가 없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게임 포털 사이트로서 고스톱과 포커를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며 현재 최대 포털 게임으로 성장한 한 게임. 한 게임의 서비스가 시작된 1999년. 고등학생이었던 정 씨는 우연히 한 게임을 접하게 됐다고 한다. 고등학교 다닐 경우에 나이가 그때 제한이 없었나요? 나이 제한이? 네. 그때는 나이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제 아이디로 만들어서 들어왔었거든요. 나중에 19세 이상은 몇 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으로 접근하시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장난삼아 게임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실제 돈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는 게임을 하면서 직장도 잃고 다섯 달 만에 모아뒀던 월급 2천만 원을 모두 날렸다.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이라는 돈으로 200만 원을 넘게 돈을 딴 적이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이것만 잘해서 잘 조절했었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거에만... 인터넷 용어로 해줍니까? 네. 게임을 하기 위해선 게임머니 충전이 필요하다. 한 게임에서는 굳이 현금이 아니어도 게임머니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13가지나 된다. 부모님 몰래 어머니 통장 가져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박을 할 때 최소한 빚이라도 짓지 말자.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돈 잃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신용카드, 집에 있는 전화기로도 충전이 가능하니까 집전화, 그 다음에 핸드폰. 심지어 여자친구한테까지 돈 빌려서 했었어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가능한 게임. 그 게임을 끊는 건 쉽지 않아다. 한 게임 하면서 최고로 잃어본 금액은 얼마야? 하룻밤에요. 하룻밤에 잃어버린 150에서 200 정도, 200 가까이 잃어본 것 같아요. 하룻밤에. 심지어는 48시간을 해본 적도 있어요. 잠을 안 자고. 48시간을 해보셨다고? 네. 잠이 안 늙어요? 네, 잠이 안 옵니다. 도박하다 보면은. 졸린 걸 못 느끼죠. 밥에. 돈으로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일반 도박장 같으면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게임은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24시간 오는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런 점이 있으니까 더 쉽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48시간 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국엔 다 잃었죠. 모든 걸 잃고 난 후에야 그는 게임을 끊기로 결심했다. 컴퓨터만 켜면 보이는 게임 사이트는 아직도 그를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적인 거라면은 경찰이나 뭐 검찰 중에서 제자를 해서 좀 잡아드릴 텐데 합법 이잖아요. 법에 걸릴 때도 그런데 피해자들은 계속 생기는 지금 이 순간에서 아마 하지 말아야 할지 않으면 계속 한 상징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승준 피디 이 한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집을 잃어버리고 또 인생까지 망가지는 사람들을 방금 전에 봤는데 이게 그 비단 한 게임이라고 하는 데서 서비스하는 그 인터넷 게임 이것만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임 포털 업체들도 고스톱과 포커와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게임이 현재 회원 수 3200만 명 하루 이용자 300만 명 최고 동시 이용자 수 28만 명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게임 포털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인터넷 게임이 말이죠 자꾸 도박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의 게임 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한 게임의 아바타인데요. 아바타를 한 개 사는데 현금 만 원이 듭니다. 이걸 사게 되면 게임머니가 딸려오는데요.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임머니 액수가 달라지지만요. 포커 게임의 경우에는 아바타 한 개당 6조 추가적으로 플러스 회원 등에 가입하면 7조 2천억 원까지 게임머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를 무한정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한 사람당 월 3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베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30만 원 한도가 금방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한 달에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어지는 취재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승준 PD, 주어지는 게임 머니가 6조, 7조, 2천억 원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실감이 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액수들인데 이런 액수를 갖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웬만한 돈을 잃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해서 이게 이제 도박으로 심각하게 이어질 그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 중 만난 이용자들 대부분이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고수업과 포커 등이 게임을 하다 보면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을 점점 잃게 된다고 합니다. 30대 주부 이 씨 그녀는 취재진과의 약속도 잊은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PC방에서 게임을 한 지 오늘이 5일째라고 한다. 제가 그만큼 막 그 게임을 하네요. 진짜 아무튼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PC방에서도 놀래요. 한 일주일 동안 해요.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했다가 집에 가서 한 판에 자고 이 씨는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게임을 시작했다는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오게 됐다. 한 게임이 빠지고 나서 내가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 어떻게 나중에 생각하면 이건 진짜 인간인 내가 인간인가 할 정도로 애가 아픈데도 그냥 뭐 게임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친구들 전화하는 것도 싫고 오로지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PC방에 앉아가지고 게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 애도 어느 순간 알더라고요. 엄마 게임하지? 엄마 거기 어디야? 잠깐만 통화하다고만 알잖아요. 엄마가 무슨 PC방 소리 들리는데 이렇게 알잖아요. 애가 학교에 지금 안 가. 애 안 본 지 5일 됐어요. 집에 가도 애가 이제 무식인 거 있죠. 내가 와서 반가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늘 엄마는 집에 없는 사람. 남편과 싸우기도 여러 번. 그러면서도 이혼을 하면 생기는 위자료로 게임할 생각뿐이었다는 그녀는 점점 씀씀이가 커져갔다고 했다. 대체 무엇이 평범한 가정주부에게서 돈과 시간과 아이마저 아삭았던 것일까. 한 게임의 구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우선 게임을 하려면 게임 머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게임 머니는 한 개에 만 원하는 아바타를 사야만 주어지게 되는데 포커의 경우 아바타 한 개를 사면 육조의 게임 머니가 따라온다. 이용자들은 이 게임 머니를 이용해 게임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만 원을 충전을 했을 때 V플러스는 6조 6천억 원 W플러스는 7조 2천억 원을 주는데요. 일반 유저나 이 밑에 한 개의 플러스는 6조 밖에 지내됩니다. 불과 30초도 되지 않는 사이 억과 조단을 뛰어넘는 게임 머니가 바로바로 베팅되고 게임팔은 어느새 거액의 베팅장으로 변하고 만다. 컷! 아 이거 얼마인 거예요? 2300대야? 3천억 원을 풀면 350만 원 350만 원은 한 번에 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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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굉장히 빠르네요. 오프라인부터 훨씬 빠르네요. 오프라인은 치면은 한 판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카드 섞는 시간도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1분도 치고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200조씩 300조씩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불과 5분도 안 돼서 돈을 나눠버리고 또 사가지고 와서 또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되고 1억 가까이 되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그런 결과가 나가는 거예요 큰 물에서 놀아라 한 게임 포커 포커 플러스 회원님 더 짜릿한 시간 되세요 요즘에 나는 바다 이야기 음성적으로 한다 그건 사실 재발의 피해가 아니고 사이버몬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현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있을 거로만 될 수 있어요 한 게임에는 풀배팅 실간배팅 경기장이라 불리는 고액 배팅방이 있다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5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방들은 저녁 시간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게임방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대회 만 원을 이룬다 오히려 더 큰 판을 유도하고 저장을 하고 있는 게 한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있으세요? 배팅할 수 있는 단위가 작은 방이 있고요 큰 방이 있는데 큰 방이 계속 유저들이 늘어나요 그걸 확장을 해주고 건강을 제공해주는 행위가 한 게임에서 유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한 게임에서 게임 머니를 살 수 있는 한도는 한 달에 30만 원 그런데도 고액 배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한도가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그리고 핸드폰 자체 회사에서 15만 원 이상은 결제를 못해요 함께 이쪽에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머니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형님 말하는 혈을 받아치는 거죠 아맞다 30만 원씩 한 달에 결제를 샀는데 네 그게 일어난 거 네 그거를 사람이 35만 원을 썼으면 네 전화나 사이트 접속을 통해 연결되는 게임머니 환전상은 현금을 보내주면 언제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공급해준다 그런데 게임에 이겨서 얻은 게임머니는 다시 게임머니 환전상에 되팔 수가 있다 주부 이씨 역시 게임머니를 사고 팔면서 더욱더 게임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내내 그렇게 일해가지고 배고 싶었는데 그럼 진짜 이해가 안 간다 한 게임에서 진짜 옷만 좋으면 30분이면 배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한 게임 그 유저들이 그걸 못 끊은 이유가 딱 그거예요 옷만 좋으면 한 달 월급하는 거 30분 만에 버는 게 그거는 돼 그럼 오늘은 며칠째였습니까? 오늘 5일째예요 5일째요? 네 저 눈 보세요 5일째 그러면 이 5일간에는 돈을 따셨습니까? 5일간에 아니요 못 땄어요 500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새벽 3시에 전화할 생각은 누구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전화에 만약에 혹시나 급해서 전화해서 안 받으면 전화 포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전화 안 받으면 끝까지 해요 1시간에 2시간에 어떻게든 그 사람이 받게끔 해서 사람이 게임을 하면 그 정도로 막 미치는 거 있죠 이성을 잃고 아이를 때리는 일도 점점 잦아졌다고 한다 우리 애가 뭐를 그때 하나 잘못을 했는데요 평상시였던 내가 한마디 한 번만 알 거였는데 애가 회초를 들었어요 매일을 들었는데 매일을 종할 때에는 아니라 아들이 막 그냥 개친 거 있죠 그런데 한대, 두대는 내 생각을 갖고 쳤는데 내가 한 5분을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이 흥분하고 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애한테 가니까 아침에 좀 이렇게 잠을 자고 게임 안 하고 잠자고 좀 정신을 차리니까 그때는 좀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랬나 전문가에 따르면 주부희 씨는 전형적인 인터넷 도박 중독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돈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면서 이 탓을 자기보다는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죠 대부분의 도박 중독자들이 내 잘못보다는 뭔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분노 억울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안 하는 시간에조차도 가족들에게 분노를 폭발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도박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낸다든가 공격적인 성향이 된다든가 때로는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에도 연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이 씨는 자신의 증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녀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했다 정신과 치료나 상상탈탈 상상받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좀 받으세요 내가 제정신이어서 무슨 소신 있게 뭐를 하고 지금 일을 정신인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게임이 미쳐있는데 그런 거 다 귀찮거든요 다 귀찮아요 솔직히 게임만 하고 싶었거나 돈만 따고 싶고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용자들을 위해 한 게임 측에서는 게임의 폐해와 중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한 게임에서 전혀 내가 3억 잃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전화 못 받았대요 나도 잘못했지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그분은 한 아이디로 계속 하신 게 아닐 거고 아이디 3개로 1억까지 하는 게 우리 모니터링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거는 그 규모나 불법적인 게임의 규모에 대한 판 파악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단지 개인의 책입니다 그거는 도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 갖춰놓지 않고 운전 조심해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니들이 왜 운전 조심해서 안 하냐 살살 가야지 방운전하고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회피하는 거죠 정말 게임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치의 소홀한 사이 그녀는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승준 피디 게임으로만 즐길 것이지 누가 도박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미국산 쇠고기 안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게임 머니 환전상까지 등장해서 게임 머니라는 가짜 돈을 현금화해주고 있고 또 업체가 고액 베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전을 해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떨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인터넷 게임이 도박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재 중에 만난 이용자들은 고액 베팅으로 게임이 도박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영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한 끼임 측이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끼임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 실제 도박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금방이라도 또 누구라도 쉽게 거기에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고 또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게임이 사용화될 경우에 오프라인 도박의 중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도박 중독자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작용들이 소위 불량 이용자와 게임 머니상만 단속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제도적인 보완책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5월 한 게임의 포커와 고스톱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불법 거래한 환전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100여 개의 환전 사이트를 통해 무려 850억 원의 거래를 하며 45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규모입니다 이게 사이버 머니로 해서 6천경 정도라 했는데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환전상을 통한 850억 원의 불법 거래 그것은 누군가 게임에서 그 많은 돈을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골이 몇 분 정도 더 했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했었을 때는 한 300분 정도 300분 정도 됐었고요 회원 가입해서 찾아주는 손님들 한 달에 한 번 꼴로 찾아주는 손님들까지 해서는 회원 수고 5천 명 넘어가는 데도 있죠 5천 명? 1,000명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요 이들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일명 작업장이라는 곳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게임머니를 사고 팔았다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금이 확인되면 환전상은 게임머니 구매자와 통화를 하며 한 게임 사이트로 초대를 한다 구매자가 지정한 게임방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게임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환전상은 일방적으로 게임에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준다 이른바 수여를 하는 것이다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게임이 도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지방도시 이곳에선 한 게임 전용 PC방까지 생겨 성업 중이었다 여러 PC방과 별반 다를 건 없었지만 안에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는 대신 고스톱과 포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일색이었다 환전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해주던 수여를 이곳에선 카운트에서 직접 해주고 있었다 비용은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고 게임과 함께 수열이 시작된다 PC방 주인이 환전상인 세혜입니다 자꾸 아무래도는 일찍 어떻게 이렇게 다 받아보고 금액이 맞추기 평소에 팔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수 있는 금액이 생겨있어 한달에 30만원 30만원 넘어가 넘어졌다 아 이거 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30만원이 웃음 주식하면 30만원으로 쓰고 그전에 많아요 여기 9점 어렵게 만날 수 있었던 한 환전사는 이 지역에만 80여 개의 한 게임 전용 PC방이 영업 중이라고 했다. 제가 알기로는 80명? 그러면 하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순수 게임은 8천조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8천조, 8천조 그 이메일 봐봐. 그럼 그 사람들 한 달 수입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돼요. 4명이 3천만 원. 4천만 원가 보여요. 4천만 원씩 먹는 거죠. 지금 이 구조로는 사이버 사양을 단속하더라도 절대 안 바뀝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좀 있다가 PC 앞에 앉으려는 게 수요일 좀 해주라. 그래 형님, 그럼 몇 시에 컴퓨터 앞에서 만납시다. 은밀할 뿐더러 개인 간의 거리니까 이걸 가지고 하자를 잡을 수가 없지. 환전상들의 등장으로 한 게임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바타 판매를 통해서 한 게임이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저희는 항의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돈이 오고 가는 구조가 아닌데 왜 사행성이냐. 이것은 게임이다. 사행성은 진짜 사회적 물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나 도박으로 분류할 문제이지. 게임과 사행성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한 게임 내에서 돈이 환전되지 않고 환전상에서 가기 때문에 자기네랑 상관없는 일이다.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기네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 바다이야기가 왜 도박이겠어요. 바다이야기 그 업장에서 환전을 해줬나요. 바로 그 옆 담배가게에서 환전을 해줬죠. 그럼 바다이야기는 왜 잡았는데요. 한 게임 측에서는 돈을 직접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를 사면 딸려오는 게임 머니를 쓰는 간접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사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한 게임 이용자들도 업체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을까. 이게 만원인 거죠. 이 그림만 만원이죠. 이 그림만 만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그림 하나 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게임에서 이거 사는 사람 중에는 제 생각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불법 게임 머니 환전상이라는 것이다. 돈을 만원씩 이렇게 사는 게 어떤 미친놈이 만원씩 이렇게 안 아까워서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뭘 사겠습니까. 원인상한테 현금으로 팔 수가 있으니까 게임을 하는 거고 그걸 모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한 게임 측은 지난 4월 클린센터를 확대해 개편했다. 특허 출원까지 한 시스템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불량 이용자와 불법 환전상을 가려내 경찰과 활발한 공조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의 표협이다. 그러나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포털 업체로서 불법 거래를 하는 환전상과 이용자의 유형을 분석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게임의 폐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평균 청소 2분 사자 몇 명인가 데이터 돌리면 오래 걸리나요. 그게 제가 제가 다시 조금 빗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빗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제안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검토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게임에 대해서만 얼마나 분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을 잠정적인 원인 거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트레이스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치하는 거죠.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그건 명확한 사실이죠. 만약에 한 게임의 관리자들이 그것을 적발해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랜덤으로 들어가서 어느 게임의 딱딱 로직을 분석하면 그럼 명확하고 그 아이템 한 사람들을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막을 수 있는 거죠. 한 게임에서 협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 게임의 사행성 논란은 2003년. 영상물 등급 심의를 거칠 때부터 이미 제기됐던 문제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려 안 된다는 거죠. 우려. 어떤 것든 확실해야지 이게 뭘 하지. 그럴 우려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려로는 잡을 수가 없다. 게임 사업자의 영업상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면 경마나 카지노처럼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한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했던 것이다. 300만이 넘는 돈이 한 30초 안에 닿았다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게임인가 도박인가요? 그쯤 되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고액 배팅방을 업계에서는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로서도 단호히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해법을 찾아 뒤늦게 대책을 세우는 동안 일부 한 게임 이용자들은 국가와 한 게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생일 빚지방 하는 거 온라인 게임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다 제재를 가고 했잖아요. 못하게. NHA는 그대로 놔뒀잖아요. 나라에서 인정해줬으니까. NHA는 돈 못 받으니까 정부에서라도. 이런 걸 만든 자체에 물론 누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한 내가 잘못이지만은. 한 내가 잘못이지만은. 어떤 책임 소재를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런 허가가 아닌지도 궁금한 거고 세상에 이런 도박판이 벌어지는데도 여태까지 내부를 했었다는 것 자체도 행생이전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선협배상을 통골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건 사실이고 그 사실을 이제 와서 뭐 어쩔 수 없이 다 알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도박자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승준 피디 오늘 취재한 내용을 쭉 보니까 한 게임의 폐해가 과거에 문제가 됐던 바다 이야기 못지않게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성 논란을 정부가 점검을 해서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게임을 비롯한 최근에 한 게임을 비롯한 주요 4개 포털사와 정부 당국에서는 게임원이 환정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게임 서비스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게임사라면 법 이전에 이용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승준 피디 수고했습니다. 건전한 온라인 게임이 우리나라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게임 산업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변질돼 버린 인터넷 게임까지 진흥해야 할 게임 산업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계 법률을 정비해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게임 업체 또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중독자와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과 이명박 정부의 소통의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한 게임의 도박 유혹에 관한 방송을 했는데요. 문자메시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1님의 문자인데요. 게임 시장은 날로 커지는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은 허술하다. 법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2663님. 전 한 게임을 3년 정도 했는데 2천만 원 정도 날렸습니다. 부탁입니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4422님. 도박에 어떻게 그만둘 수 있지만 정작 맞지 못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나라 정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0207님.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물대포와 조산무사의 대책으로 초포를 끌 거란 기대를 하십니까? 라고 보내셨네요. 국민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했던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이 생각납니다.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지 말고 국민과 진정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같은 입으로 태연히 두 말을 하고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를 괴담에 휩쓸리고 배후 세력의 조종에 놀아난 어리석은 국민들의 억지부리기쯤으로 치부했던 신문들에 대해서 독자들의 구독 중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게 불량 식품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주에도 촛불 시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촛불이 상징하는 평화와 비폭력을 끝까지 견제하면서 조금이라도 경찰에게 과잉 진압에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PD 시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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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